네 안녕하세요 전석희입니다 오늘 해볼 것은요 터치 디자이너를 이용해서 터치 디자이너와 오큘러스 퀘스트를 이용해서 오큘러스 퀘스트에서 기본적인 렌더링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게 지금 터치 디자이너가 작동되고 있는 오큘러스 퀘스트이고 컴퓨터랑 에어링크로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보면은 지금 이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은 도너츠가 오큘러스 상에 렌더링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오큘러스 링크를 하실 수 있고 하실 수 있는 상태를 가정하고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빈 공간에서부터 시작할게요 우선 이게 렌더링 됐을 때 보일 환경부터 간단하게 구성을 해 볼게요 탭, base 만들어서 여기에 VR 이라고 이름을 짓고 들어가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이렇게 하면은 제가 입력하는 키보드랑 이것이 보이겠죠 지오메트리를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좀 앞으로 가서 보이도록 5 정도, 그리고 90 이렇게 해서 보여줄게요 alt, 이것 하면은 양옆으로 나뉘고요 지오메트리 뷰어로 해서 어디에 있는지 볼 수 있도록 해 놓을게요 그리고 라이트 라이트는 여기 보이시죠? 그리고 이걸로 기본적인 세팅은 마쳤고요 여기서 오큘러스 리프트 오큘러스 리프트 찹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여기서 가지고 올 건 HMD 셀렉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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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많은 정보 중에서 저희가 얻고 싶은 건 이 카메라 왼쪽 카메라, IL에 대한 정보들이에요 그래서 패턴 매칭을 이용해서 IL로 시작하는 정보들을 이쪽에 다 가지고 올 겁니다 IL, 별 이렇게 하면 IL에 대한 정보들이 이렇게 보시면 제가 이걸 움직임에 따라서 뭐 뭔지는 모르지만 여러가지 값들이 바뀌는 걸 보실 수 있죠 마찬가지로 하나 더 만들어서 반대쪽은 R 오른쪽 카메라에 대한 정보를 받아보겠습니다 이렇게 한 이후에 각각 NULL 이름을 I L 포즈 포지션 L NULL I 포지션 R 로 해놓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정보를 받아서 화면을 렌더링 해줄 카메라를 가지고 왔어요 프리엑스폰을 활성화 해주시고 엑스폰 매트릭스 여기에 딴 반대로 여기에 딴 캠 아이 레프트 캠 아이 라이트 이렇게 해줄게요 그리고 이 카메라를 사용해서 렌더링 하자 렌더 답 여기서 사용할 카메라는 이 두 개를 사용해 줄 거예요 그래서 음 이름을 잘못 지어놨네요 카메라 아이 레프트 카메라 아이 라이트 이렇게 끌어도 되나 볼까요 아이 레프트 아이 라이트 이렇게 했고 여기서 렌더 셀렉트 원 패스 포 카메라 여기서 다른 버퍼를 렌더링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첫 번째 그러니까 0번 1번 카메라 렌더를 받아오려는 거니까 버퍼 인덱스가 아니고 카메라 인덱스 이제 이게 오른쪽 왼쪽입니다 이거의 해상도가 어떻게 되는지 찾아줘야 되는데 여기에 담겨 있을 거예요 지금 당장은 없고 hmd hmd device info 하면은 각각의 화면에 얼마만큼의 크기의 해상도로 렌더링을 해야 되는지 나와있죠 이걸 다시 한번 이걸 다시 한번 셀렉트 셀렉트 샵을 이용해서 가지고 와 볼게요 렌더 l 이렇게 하면 네, 이 해상도로 렌더링을 하면 된다. Resolution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렌더링 된 결과물을 마지막으로 Oculus Lift로 아웃풋을 해줄 겁니다. 왼쪽에 렌더링 된 걸 여기 오른쪽에 렌더링 된 걸 여기로 입력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해줘야 되는데요. Oculus Lift에서 다른 정보를 받아올 것들이 있어요. Left Projection Matrix와 Right Projection Matrix 이 두 가지 정보가 더 필요합니다. 프로젝션 매트릭스 Left 프로젝션 매트릭스 라이트 각각을 비유해 어디더라 여기에 커스텀 프로젝션 매트릭스를 활성화 시켜주고 프로젝션 매트릭스 여기서도 커스텀 프로젝션 매트릭스 프로젝션 매트릭스 프로젝션 매트릭스 그렇게 한 후에 이것 기기를 실제로 들고 살펴보면 한번 껴 볼게요. 응 저쪽에 보이는데 뭔가 이상하네요. 이상하지? 한번 이거를 껐다 켜 보겠습니다. 저장해주고 바탕화면에 VR 껐다가 다시 한번 켜 볼게요. 음 음 지금 보면은 음 지금 보면은 이게 카메라가 움직임에 따라서 자기가 회전을 해야 되는데 막 이상하게 돌아다니고 있죠?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음 여기 있네요. 지금 이 트랜슬레이트가 기본적으로 5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0 0 0 으로 초기화 해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이제 다시 한번 살펴보면 여기 돌림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 걸 볼 수 있죠? 안에서 살펴봐도 네 정상적으로 보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5 2 2 2